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민폐를 사랑과 책임감으로 포장질하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맞고 도망가버린 그런 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참고로 편집이에요 제목 세상 순수하고 마음씨 착한 우리 딸아이가 불쌍한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다가 빌라 주민에게 욕을 왕창 처먹고 쫓겨났는데요 감히 우리 천사를 울렸어? 우리 남편이 출동할 거라고 원제 길고양이 밥 줬다고 혼나고 들어온 딸내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이고 바로 오늘 있었던 일에 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저도 딸을 말렸습니다 그때가 근데 추운 겨울이고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밥이라도 주고 싶다는 딸아이의 그 말에 제 마음 감동받았죠 너무 착하잖아요 착하고 이뻐서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 너무 자주 주진 말아라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러나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밥 주던 곳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밥을 절대 주지 말라는 경고장이 붙어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아이가 주던 것을 못 주게 되니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그때부터 다른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부쩍 많이 가지고 또 다른 데서라도 주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이때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5학년이 되고 하루는 이쁜 길고양이를 봤다면서 저한테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고 자기 용돈을 쪼개가지고 간식과 사료를 사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 나름대로 밥 주는 자리도 고르고 열심히 궁리하고 또 계획하고 저한테 그곳을 보여주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빌라랑 주택이 되게 많은 곳인데 딸이 밥을 준다는 그 길양이는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빌라 그 뒤쪽에서 주로 준다 이러더군요 거기서 그 고양이를 처음 봤대요 골목쪽도 아니고 그 정도면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너무 자주는 말고 또 그릇 정리 잘 해놓고 손도 꼭 닦아라 하면서 손소독제도 하나 준비를 해뒀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가고 비록 길고양이지만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 딸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자 인생에 관련된 그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밝았던 평소랑 달리 애가 펑펑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학원을 안 가는 날이라 근처에 살고 있는 학교 친구와 놀이터에서 수다를 떨고 군것질을 했는데 그 친구랑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장소에 잠시 들렀고 그 고양이를 만나서 밥을 줬대요 그런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 빌라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는 야 너 인마 왜 여기서 자꾸 밥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고래고래 호통을 막 치더라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희 딸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애가 겁을 먹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혼을 냈다고 해요 여기서 밥을 주면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오는 줄 아느냐 시끄럽고 냄새 나는데 네가 그동안 밥 준 거냐 당장 그릇들 다 가져가고 또 한 번 걸리면 그때 진짜 혼날 줄 알아라 등등등 있는 대로 윽박을 지르며 애를 쫓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딸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릇을 들고 집에 들어왔고요 애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문을 여는데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때마침 애 아빠가 집에 있었는데 딸아이 우는 거 보고는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그 빌라 어디야? 내가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제가 겨우 말렸어요 왜냐면요 거기가 저희 딸아이가 항상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딸한테 혹시라도 나쁜 해코지라도 할까봐 싶어서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을 게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혼나고 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나쁜 거고 아니 그렇잖아 아직 어린아이인데 좋게 타일러도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일 일인가 싶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래? 여하튼 딸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라 했고요 아이도 알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근데요 저녁 내내 말이 없던 저희 남편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혼을 내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가가지고 말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대신 우리 아이한테 심하게 혼낸 것도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아야 그쪽에서도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이건데 그래요 애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만약 그러다가 싸움이 커지면 그땐 어떡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절대로 싸움을 크게 만들지는 않겠답니다 뭐 좋게 말을 해보겠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괜한 싸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거기다 저희 아이도 이제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듯 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지만 저희 애 아빠 말이 요즘 시대에 남의 아이를 마구 이렇게 혼내는 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가서 잘 얘기하고 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슬슬 기우는 중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댓글 1번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봅니까 아니 정말 이걸 몰라서 물어봐요 만약 아이가 당신의 집에서 밥을 주겠다고 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 책임 이런 말 하면서 허락했을 겁니까 2번 그렇게 주고 싶으면 내 집 앞에 두면 되는 것을 왜 남의 집 앞에 두고 또 부모는 그걸 안 말리고 애를 혼냈다고 지금 화가 난다 이겁니까 지금 아니 애가 어려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면 어른이라도 말려야지 이게 뭔지거리요 그렇게 밥을 주고 싶으면 님 집 앞에다 주세요 3분 거리니 뭐니 이거 다 그지같은 핑계입니다 아 쓰다보니 열받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키워지는 책임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 그 빌라 아저씨가 양반이에요 댁 내 집 앞에서 밥을 주든가 아니면 그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우든가 남의 집 근처에서 민폐에 그지같은 짓 못하게 하세요 내 말이 아니 누구는 고양이 안 불상해서 밥을 안 주는 거야 제대로 책임지는 캔맘들까지 싸그리 욕을 먹게 만드네 바로 님 딸내미 같은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까지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밥만 주고 예뻐하는 거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아우 속 터진다 진짜 3번 아니 길고양이들 밥만 주는 게 무슨 책임감입니까 데려다 키우거나 중성화 수술시켜주는 그런 게 책임감이지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보는 게 무슨 책임감이래 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으면 그 고양이 당장 데려와서 집에서 키우게 했어야지 근데 또 그렇게 하긴 싫죠 그러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 밥만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애한테 정확히 알려줘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빌라 사람들은 문제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게다가 그 아저씨한테 혼나기 전에 부모인 니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 아저씨 탓을 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4번 야 어이가 없네 남의 애 혼내는 건 안되고 남의 집 앞에서 길냥이 밥 주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되는 일입니까 저도 길냥이 밥 주는 건 안 좋게 보진 않아요 불쌍하지 그래서 오히려 쓴이 딸내미 마음 씀씀이는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애는 착하네 근데 엄마라는 쓴이의 짧은 생각 때문에 딸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꼭 밥이 주고 싶었으면 자기 빌라 앞에서 하게 했어야죠 밥 주고 치우는 것까지 완벽하게 물론 같은 빌라 사는 사람들이 무긴 해준다는 조건 하에 동의 하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 이거야 내 말은 지금 봐봐요 남의 빌라 근처에서 고양이 밥을 주니까 그 빌라 사람들이 열받는 거잖아 벼르고 있던 거잖아 벼르고 저 예전에 살던 빌라에 밤만 되면 고양이들이 발짝나가지고 그렇게 울어댔어요 잠기가 엄청 어두운 저조차 새벽에 꼭 한두 번은 깰 정도로 심각했죠 알고 봤더니 옆 옆 빌라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원래는 자기 빌라에서 고양이 밥을 주다가 거기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난리를 치니까 이젠 저희 빌라까지 와가지고 몰래 밥을 주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양이들이 몰래 드는 아지트가 됐고 밤마다 완전 개난장 파티가 벌어지던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저희 빌라 사람들도 대폭발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난리 치니까 이제는 밥을 안 주는데 그럼 뭐해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또 밥을 주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겠지 뭐 여하튼 쓴이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을 차렸어야지 그냥 애가 좋다니까 거기다 장단에 끼워 맞추고 앉았네 고양이 밥 주면 몰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배설물 같은 거 다 치우고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지 그러니까 난리 치는 거겠지 그런 주제에 뭔 사과를 받게 되는 거야 미친 거야 고양이 똥이요 고양이들은 똥을 아무데나 안 싸는데 그것도 몰라요 공부 좀 해라 고양이가 막 개처럼 아무 곳이나 똥을 빡빡 싸는 줄 알아 2번 뭐라는 거야 아스팔트에서 오지게 싸는 걸 내가 봤구만 왜 내 말이 구락 아니야 뭐 사진이라도 보내줄까 2번 그러면 고양이는 원래 배설물 흙이나 모래로 덮죠 그런데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자기 터전에 아스팔트 바닥뿐이라면 어떻게 모래로 덮어 그걸 그냥 싸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 오지게 많은 동네 가면 온 사방천지 똥이야 개쥐뿔도 모르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어? 6번 뭐라고 골목은 안 되는 거고 남의 빌려는 그천은 된다 이거야 지금? 미친 건가? 아니 그걸 왜 아줌마 니 마음대로 정해요 니가 땅 주인입니까? 거기다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너 때문에 딸이 혼난 거요 7번 생명의 소중함이 책임감이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뭐 다 최선이 될 거라니 어쩌고저쩌고 현명한 척 글 쌌지만 팩트만 따지고 보면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빌라에 고양이 밥을 투착한 거고 그래서 생긴 피해가 어떤지 생각조차도 않는다는 거야 지금 딸이 운 것만 중요하지 그렇게 고양이가 불쌍하고 애한테 가르치고 싶으면 니네 집 앞에서 아니 니네 집 안에서 밥 주라고 해요 8번 책임감? 글쎄요 집에 데려다 직접 키우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책임감 아닐까요? 아니 그 고양이 이쁘다면서요 그런데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거 이건 죽어도 싫죠? 그저 본인이 잠깐 즐겁게 남한테 피해주는 민폐행동을 생명의 소중함이니 책임감이니 이런 성스러운 말로 포장질하지 마세요 진짜 역겹고 토악질 올라오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라고 9번 찾아가긴 뭘 찾아가 그 시간에 애새끼 교육이나 해요 10번 꼬라지 보니까 글 삭튀 할 것 같은데 아줌마 지금 여기 댓글들 보이죠?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진상 피우지 말고 도망갔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그 순간 발동되는 측은지심 그 마음 이쁜 것만 알고 책임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도망가지 가버렸으니까 뭐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응?